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성형수술을 섣불리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는 첫째 칼로 쬐고 꿰매놓은 수술이라 주사로 하는 필러 시술 보다 좀 무서운게 사실이고 둘째 코성형은 이물질인 코 실리콘이 이렇게 보영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물질로 인한 부작용이 또한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 10여 년 전부터 코수술 없이 간단하게 코를 높일 수 있다고 하여 코필러 시술이 유행하게 되었는데요 칼로 쬐고 꿰매지 않는 점은 코 성형보다는 덜 무섭겠습니다만 이물질인 필러 성분이 코에 들어가 발생하는 부작용들이 요새 점차 많아지고 있어서 오늘은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례자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코필러 맞은 부분 문의해 드립니다 제 코가 원래 아이유처럼 작고 낮은 코 얄쌍한 코였는데요 약 7년 전에 1cc 그리고 4년 전에 추가로 1cc 코에 필러를 맞았습니다 근데 현재 옆모습은 거의 다 빠져서 사실상 높이는 필러 맞기 전과 동일한데 문제는 콧대가 뭉뚝해지고 필러가 가로로 퍼져서 안빠져요 코가 커졌는데 높이가 아니라 가로로 커졌어요 코필러는 6개월부터 흡수되고 최대 2년 안에 전부 흡수되어 오줌으로 나온다고 병원에서 그랬는데 아직 콧대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약간 피곤하거나 과음하면 붉게 올라오기도 하고 살짝 붓기도 하고 그럽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눈 코 입에 얼굴 구도가 예쁜 여성입니다 코를 보면 코끝과 콧망울 부분은 비교적 엣지가 잘 선 코임으로 콧등 콧대 부분에 기운이 보강이 되게 되면 콧봉과 균형을 잘 이룰 수가 있겠습니다 해부학적으로 코의 모양을 떠 받치고 있는 골격은 이와 같은데요 이 아래쪽 코끝 콧볼 부분은 연골이라고 하는 물렁뼈로 이루어져 있으며 상하좌우로 이렇게 움직거리게 됩니다 다만 이 부분도 연골 성분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물처럼 옆으로 퍼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콧대를 이루는 노란 점선 원 부분은 모두들 만져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딱딱한 콧뼈로 이루어져 있구요 콧대 높은 사람과 콧대 낮은 사람의 모양은 주로 이 부분에서 갈리게 되겠습니다 즉 이 노란 타원형의 콧등 부분은 딱딱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기존의 코 성형 방법은 딱딱한 재질인 코 실리콘 보영물을 삽입하여 높이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콧등은 H빔과 같이 이렇게 딱딱한 그런 기둥이 있어야 하므로 얼굴 구조상으로 보면 이 실리콘이 합당한 방법인데요 왼쪽과 같은 낮은 콧등을 높이려고 코 필러를 맞게 되면 오른쪽과 같은 콧등 모양이 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콧등이 퍼지는 것은 아니고 필러 맞고 두세 달 동안은 얄쌍하게 이 콧대 라인이 표현이 되지만 1,2년 지나게 되면 육질 성분의 필러가 모래성처럼 이렇게 허물어지면서 그 사례자가 문의 주신 바와 같이 옆에서 보면 콧등은 낮아져 있고 앞에서 보면 코에 가로가 퍼져 넓어지는 것입니다 코 필러를 맞은 후 2,3년이 지나게 되면 이와 같이 도드라지는 부분이 생기게 되는데 이는 미간에서 눈썹으로 이어지는 피부의 긴장도가 낮아서 필러가 저 분분으로 모이게 되어 눈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관상학적으로는 살집이 드러나 보인다고 하여 노육된 관상이라고 합니다 이때 노자는 드러낼 노, 육자는 고기 육 해서 육질이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더불어 코 필러를 하신 분들이 자주 문의 주시는 부분이 바로 이 빨간 화살표 부분의 함몰인데요 이 부분은 콧대와 코끝의 경계 부위로서 피부 긴장도가 아주 센 부분이라 가죽과 같이 늘어나지 않아서 필러를 콧등에 골고루 주사한다고 하여도 누비 옷의 눌린 자리와 같이 항상 꺼져 있게 되는 부위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딱딱한 실리콘 성형 이외의 방법으로는 교정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 두 분의 경우도 콧필러를 콧등에 주사한 경우인데요 왼쪽의 경우는 필러 마주뉴 3-4년이 되어 점차 콧등에 가로 퍽이 퍼지기 시작하는 코이고 오른쪽의 경우는 처음엔 얄쌍했던 콧날이 조금 두툼해진 것으로 보아 약 5-6개월 지난 것 같은데 아직 필러가 콧등에서 흘러내리기 전이라 도토리묵처럼 투명한 콧등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는 이렇게 햇볕의 역광으로 보면 콧등 라인이 투명하게 비쳐 보여서 다시 한번 필러 맞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서 바이러스를 맞기 위한 백신을 맞고 있는데요 저도 백신을 1차 2차 다 맞긴 하였습니다만 이 백신이 나온 지 1년밖에 되지 않아서 사실 안정성에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보톡스와 필러도 마찬가지로 30년 전에 나올 때만 하여도 장기적으로 어떤 부작용이 생길지 몰랐었습니다만 현재는 어느 정도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이거는 맞아도 쓰겠고 저거는 맞으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보톡스 부작용과 필러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톡스는 얼굴에 놓거나 다른 부위에 놓는다고 하여도 축적되는 현상이 없기 때문에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추기적으로 맞는다고 하여도 부작용이 거의 없겠습니다만 필러 같은 경우에는 그 필러 유지기간이라는 게 사실 1, 2년이면 다 넘는다고 하지만 사실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년, 2년마다 필러를 주기적으로 만든다 그러면 그 필러가 축적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 볼 필러는 그나마 이렇게 많이 뭐 이게 얼굴에 막 살이 뒤룩뒤룩하게 찌면 보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볼 필러는 요즘 많이 준 것 같습니다만 이 코 필러는 코 성형을 하기 무서우신 분들이 아직도 코 필러를 맞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 코 필러는 물컹물컹한 액체인 육질이고 우리 뼈는 딱딱한 골질이기 때문에 코 필러 주사로 코 성형을 대체할 수는 없다라고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